오늘은 랑콤과 함께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메인으로 한 촬영인데 화장도 내추럴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더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촬영 중에서 제일 어른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지고 약간 예쁜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더 촬영이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에요. 응. 너무 맛있어. 응.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빨. 어떻게 나와요? 이빨같이 나왔어요? 아니요. 아닌데? 여기 끝을 이렇게 맞춰요.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않은데? 너무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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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protests m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끔씩은 그게 늘 변해 Like whether I might not be that 그걸 나도 알아 너의 눈은 어때 만족해 그런데 You know what I'm about 커져 나보다 투명해 네 앞에서 더 많이 날 보여줄게 발견해줘 날 나도 모르는 날 한 걸음씩 좁혀가며 발견해 나란 사랑 who are and I wanna be for you We got so much love 네, 드디어 저와 랑콤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의 작창으로 찍어봤는데 되게 깔끔하고 예쁜 느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스물살이 된 어른의 카즈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오늘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의 랑콤와 카즈하를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